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환경기능사 뭐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될 이철환입니다. 먼저 우리 첫 시간 인데요 환경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합격 전략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 정도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우리 OT 시작하고 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환경기능사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환경을 전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나 아예 환경 쪽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제 우리가 업무를 종사하시는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네 가장 쉽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서 여러분들 걸로 습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시켜야 될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먼저 환경기능사 시험은 1년에 4번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데 필기하고 실기 아마 4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2019년도 부터인가요 막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환경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CBT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문제 나와있고 그 다음에 OMR 카드에다 답을 쓰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탄소가 많이 증가한다 그래갖고 종이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갖고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1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가 컴퓨터 상에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딱딱딱 클릭 담만 클릭해갖고 맨 마지막에 제출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당락이 좌우가 되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로 곧바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여부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OMR 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보신다 그 다음에 계산기도 마찬가지죠 계산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컴퓨터 하단 밑에 계산기가 나와있어요 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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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가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환경기능사 환경 기능사 시험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제 실기도 보시는 거니까 필기 시험은 전체에 우리가 몇 문항이냐면 60문항이 나올 겁니다 60문항 60문항이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대기에 대한 항문과 대기 그 다음에 수질 수질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소음진동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능사 보시고 나중에 기사나 산업기사나 보실 때는 대기기사가 있죠 대기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대기기사가 있고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산업기사 다 있고 폐기물도 있고 소음진동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사산업기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 환경기능사는 만약에 우리 대기환경기능사 수질환경사 이런 게 아니라 토탈 합쳐서 우리가 보통 환경기능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도 기능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에서 해당되는 문제 60문항 중에 대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15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2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20문항이 나오고 소음진동이 5문항이 나온다 라는 거죠 5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우리가 종이로 종이로 시험 보실 때는 1번서부터 15번까지가 대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6번서부터 35번까지가 수질 문제 그 다음에 36번서부터 55번까지가 폐기물문제 그 다음에 56번 57, 58, 59, 60번 해가지고 이게 소음진동 문제가 되는데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컴퓨터로 우리가 시험 보면서 얘네들이 순서 없이 뒤바뀌 나옵니다 뒤바뀌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번서부터 15번까지 대기 16번서부터 35번까지는 수질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죠 1번에 우리가 소음진동 문제 나오고 2번에 폐기물문제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섞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 몇 개 맞고 수질에서 몇 개 맞고 폐기물문에서 몇 개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같이 문제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통째로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아마 다들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해보면 제일 우리가 편한 과목 여러분들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되겠죠 이 폐기물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계산문대도 아주 간단간단한 것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다가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기수질 그 다음에 소음진동을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선 뭐 다 맞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한 세 개 정도만 세 개 정도만 확실하게 맞추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